양산시 공무원 한 명이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창 도서관에 근무하는 A씨의 추정 감염원은 배우자의 사촌동생과 장모로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장모 집에 자녀들을 잠시 맡기는 과정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딸과 사천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습니다. 양산시는 A씨 동선의 노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서창 도서관은 소독을 완료한 뒤 3일부터 정상 운영될 계획입니다.